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전 진짜 많이 그렸어요 그림 쪽에 많은 분들이 김정기 작가는 타고났어 어릴 때부터 잘 그렸어 워낙 잘했대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언제나 관찰해요 사람도 관찰하고 공간도 관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 카메라를 보면 아 저 카메라 저렇게 생겼네 내가 갖고 있던 기억의 파편 안에서 찾아낸 전 아직까지 하얀 종이가 펼쳐졌을 때 무섭거나 겁내봤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그려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있어요 그림이 어느샌가부턴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겁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미 그런 것들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업 저는 작가 김병기입니다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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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이